오우 마늘 오우 오늘은 남편이 저녁 저녁 전복 반장 차돌박이 캠핑장을 도착했습니다 지금 두팀이 와 있네 조금 이따가 3천 맥주를 사먹어야겠다 저희는 지리산 대경오토 캠핑장을 왔고요 그레가 전용 사이트를 예약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인 것 같은데? 주가 가로등에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그레가 지정 사이트고요 저희가 예약한 데가 3번이고 여기 이렇게 넓은 데가 1번, 2번이었던 것 같아요 우와 뷰가 진짜 좋네 역시 말해버의 배경은 뷰 캠핑장입니다 여기가 그레가 캠핑 전문 사이트 3번입니다 제가 예약한 사이트는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한.. 진짜 한 3팀 들어와도 되겠다 크기가 한 3팀을 잘라야죠 한 3팀을 하이버는 그레가 한 4팀에 한 2팀을 한 2팀을 그레가 한 3팀에 한 3팀을 고춧가루 어... 너가 어디서 갔지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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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... 어... 냥 힐백 진짜 잘 바뀐다 왠지 땅땅 세칠 degradation 페어 simple 도둑 판매 숙 upgraded ります 4개의 풀대를 만들어 조건 후풀대는 posterior 선장을 받cong 여기에 이쪽은 반대쪽 이렇게 주궁 완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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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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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로 나온 목감자, 어니언 맛을 먹으면서 허승이네를 봅니다 오늘도 비가 온다 했는데 날씨가 이렇게나 좋아요 좋아요. 한마디랑 양파 잘 먹어야지 국물을 만들고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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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마트에서 사왔는데 맛이 쓰려나? 오뎅 끝! 그래서 양배추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. 물을 많이 안 넣어도 되겠다. 떡은 많으니까 조금만. 오뎅. 어제 남긴 전복. 반짝. 차돌각이. 고양식 떡볶이. 짜잔. 짜잔. 맛있겠다. 떡볶이를 먼저. 맛있다. 떡볶이. 맛있다. 떡볶이. 쪼개. 먹기. 복이. 떡볶이. 떡볶이. 나 알지 않겠지? 뭐해? 카페에 이동하고 파이팅 노는 게있데 플래카드 똥 소주 소주 다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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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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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